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전에 저는 그 건설 사업을 하던 중년의 그 사업가 한 사람을 운세 또 풍수 상담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? 건설 현장에서 그 신는 신발을 그 안전화라고 합니다. 그 신발은 낙하물의 그 충격으로부터 또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튼튼하게 만들거든요. 당연히 그 끈도 아주 튼튼하겠죠. 그런데 어느 날 그 이 사업가가 자신이 그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그 새 안전화를 며칠까 안 신었는데요. 느닷없이 그 신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침에 이제 현장에 안전화를 신고 나갈 때 우리가 그 신을 신을 때 그 신 나중에 보면 끈 묶을 때 그 마지막에는 좀 힘을 꽉 줘서 묶게 되잖아요. 단단히 그 매게 되는데요. 그런데 이 신발 끈이 그때 그 딱 끊어지더랍니다. 우리가 그 끈이나 실 이런 것들이요. 아주 긴 이런 것들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10중 8구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서 저한테 이것 때문에 그 지방에서 지금 중요한 그 일이 잡혔는데 괜히 그 신경이 쓰인다는 것입니다.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요? 그런데 다른 거는 그 대개 부정적인 암시가 되지만은 이 신발 끈은 뚝 끊어지게 되면 이게 아주 그 대박 중에 대박 그 행운을 뜻합니다. 물론 그 신발 끈이 헤어지고 또 낡아서 누가 보더라도 이건 조만간 끊어질 것이 예측이 되는 그런 상황에 그 신발 끈은 해당이 안 되고요.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건 좀 예측이 안 되는 그렇게 느닷없이 벌어지는 이 신발 끈이 뚝 끊어지는 그런 신호는 대박 신호로 보셔야 됩니다. 물론 그 새 신발의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. 또 중간 정도 신은 그 신발의 경우도 이전까지는 그 신발 끈이 헤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느닷없이 또 끊어진다면 마찬가지입니다. 해당이 됩니다. 그런 경우 모두 그 대박의 암시가 됩니다. 제가 그래서 이건 아주 뭔가를 잡아도 크게 잡을 그런 좋은 암시라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. 그리고 이 사업가는 얼마 후에 지방에서 계획 잡혔다는 그 일에서 아주 그 실 속에 있는 그 공사를 수주를 하게 됩니다. 끈이나 그 실 가운데 유일하게 이 신발 끈 끈어지는 것은 큰 그 대박의 신호로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치실을 하는데 실이 자꾸 중간중간 끊어진다면 이건 어떨까요? 이것은 그 돈이 셀 암시가 됩니다. 돈이 그 지출될 일을 암시하고요. 만약에 꿈에 그 하얀 실이 끊어지면 이런 경우는 또 어떨까요?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집안으로부터 부고 소식이라도 듣게 되는 사람이 그 수명과 관련된 암시가 됩니다. 오늘 간단히 불길한 것으로 우리가 그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 대박을 암시하는 신발 끈 끈어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풍수적으로 알아봤습니다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생활 풍수 정보로 여러분들 그 일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행운의 암시들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